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고은채 기자, 국민 인디밴드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기타 정유종 베이스 김선일 키보드 김장원, 가 3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된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머 매드너스는 무려 2013년부터 지속되어온 데이브레이크의 대표적인 단독 여름 콘서트이다. 2022년에는 스파기라는 부제로 개최된다. 데이브레이크는 7월 7일부터 팬덤 2.데이과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소통하며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콘서트 이벤트로 진행된 해시태그 썸매 2022 데이브레이크 안고 독방 직영점에서는 350여 명의 팬들이 데이브레이크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 한 줄 데이브레이크 곡 중 내가 가장 많이 들은 곡은 물음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보컬 이원석은 7월 10일 생일을 맞이하여 직접 채팅에 참여해 팬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기타 정유종 베이스 김선일 키보드 김장원은 티켓 오픈일인 7월 18일에 채팅방에 들어와 팬덤과 즐거운 소통을 이어나갔다. 데이브레이크는 꽃길만 꺾기 해줄게 들었다 놨다 좋다 등 제목만 봐도 멜로디가 흥얼거려지는 히트곡을 다수 보여줍니다. 2007년 9월 18일 정규 1집 앨범 어번 라이프 스타일로 데뷔한 데이브레이크는 락과 인디 장르는 물론 발라드까지 섭렵하며 국민 밴드로 거듭났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청와대에서 공연을 한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022년에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지속 중이다. 동안 외모와 통통 튀는 음색으로 유명한 보컬 이원석은 지난 8월 4일까지 채널어 케이팝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스타의 엔젤 뮤지션으로 활동했다. 이원석은 참가자들에게 조언과 호평을 아낌없이 퍼부으며 살벌하고 긴장감 넘치는 오디션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바 있다. 또한 이원석은 7월 6일부터 btn 라디오 멜로우 20일 이원석입니다의 단독 dj까지 맡게 되었다. btn 라디오 러브렌즈 박시완입니다에서 스페셜 dj를 맡은 후 곧바로 단독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게 된 이원석은 특유의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멜로우 20일 이원석입니다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밤 오후 9시 btn 라디오 울림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데이브레이크의 단독 콘서트 서머 매드너스 콜론 스팟는 8월 14일 1, 오후 7시 30분 8월 15일 월 5시 AS24 리브홀에서 개최된다. 티켓은 지난달 7월 18일 월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과 AS24에서 오픈됐다. 1층은 121.000원 2층은 99.000원이다.